무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즉 다이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와닿았습니다 제목은 영적 사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이시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혈통으로만 인정한 거죠 그런데 42절에 보면 시편에 다이시 몇 천 년 전에 얘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얘기인데 다이시 자신이 시편에 신이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이시는 몇 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언하고 예언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오셨는데도 모르니까 깜깜하죠 깜깜해요 그래서 영적 사실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카이로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세계는 자연 세계 우리 위목사님을 통해서 말하면 세상, 세상 속에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사단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세계는 자연의 세계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무, 달, 자연, 동물, 사람들이겠죠 태양, 바다 이게 크로노스라고 하죠 크로노스 크로노스 일반적인 세계, 자연 세계 카이로스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세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보이는 세계만 육신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육신의 혈통, 다이세 자손으로 믿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천사,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가는 축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 다이세 자손으로 오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 다이세 자손으로 오셔야 했는가 왜 육신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러 오신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에게 대통령이 사람인데 대통령인데도 우리는 못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참 답답하죠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만나 주러 오셨습니다 만나 주러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트루키 3장 18절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도록 그래서 마태봉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신이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마태봉 1장 23절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인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만우에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요 함께 저는 지금도 억울한 게 그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저는 하늘에 계신 줄 알았어요 참 답답해요 그러니 그 슬픔 외로움 고통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이 했거든요 목사되겠다고 했는데 오셨는데 못 찾고 있는 거죠 석영처럼 술래찾기 알죠 술래찾기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분명히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봉 1장 10절에 14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며마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겠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이세 자손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다이세 자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으로 그냥 오실 수도 있죠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올 수 있지만 인간으로 오셔야 될 이유는 그 인간의 죄와 저주와 그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왜 다이세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가? 다이세 가문이 제대로 언약 잡았으니까 오실 메시아, 구원자 뺏겹,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문으로 오신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어거스틴의 참여력을 보면 참여력 중에 나와 하나님의 존재라는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안 계시거나 못 보시기에 인간이 자신이 아닌 타인을 부르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이 여보, 목사님, 누구야? 이렇게 인간이 사람을 부르는 것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다르다는 거 왜냐?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못 보이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 공간에 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매이지 않아서 인간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인간은 자신이 타인을 부르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간 공간에 매이지 않으시고 안 계시고 못 보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그분을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역사하셔서 그 당신을 알리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로 오셨고 믿는 자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불러봤자 하나님 오시거나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믿는 자 속에 하나님 오신 것을 믿기고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세요? 비서처럼 오라고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신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당황할 때 진태양리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당황할 때 아무 생각나 할 때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옷이 없어서 그것도 맞지만 그럴 때 하나님 또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안에 있어 너 안에 있다니까 왜 소리 지르냐 물론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의 하나님 계시고 성령은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경이 너희 안에 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만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순서를 부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여 옷이 없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게든 그걸 평생 동안 할 겁니까? 평생 동안?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지만 엄밀히 따지면 네 안에 있는 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라 네 안에 있는 이라 하나님 친히 오셨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13절에는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에 우리가한테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다이세의 자손이신 그리스를 믿는 순간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유해방 신문과 권세가 배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저는 이게 갑없는 복음이라고 해서 전에는 갑없는 복음이라면 갑없이 받는 복음이란 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천억 수억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와 저주와 사랑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갑없이 어떤 것을 지불해도 우리가 그 구원과 하나님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유일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왜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하시면서 영적 사실을 깨닫고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이시 누가복음 20장 42절에 보면 시편에 다이시 신이 말하였을 때 주께서는 내 죽게 이르시되 43절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삼을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을 삼을 때까지 이 말은 그리스께서 오셔서 이분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와 형벌을 끝내시고 하나님과 성령에 힘입어 승리하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이미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원수가 내 발 앞에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수고했다 끝났다 그러니까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이 원수,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있는 동안까지만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럼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장롱님께 계시는데 만약에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보석 같은 멸류가 처음 왔는데 음식 나르고 있는데 권사님 장롱님이 딱 앉아있고 너 날하라 그렇게 하겠어요? 아우 나도 내가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데 예수 이름 부를 때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마감의 힘이 제방 같잖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보좌와 시공관을 초월하는 흑암과 불신앙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져도 그래서 염려와 불신앙에 빠져있는 거죠 이미 승리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아침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보좌 우편에 안 계신 예수님이 마가범 신부장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복음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지금도 성삼의 하나님께서 나와 내 관계된 모든 것에 불신앙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속이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끝났는데 그 그리스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결박할 필요가 없다면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데 속이고 있으니까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위화문 19장 30절의 말씀 다 이뤘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본래서 2장 13절에도 그러잖아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보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대들을 무력화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리라 본래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사단의 권세를 박멸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의 편에 앉아계시는 이유는 그 사단의 권세가 이제 마지막 주님 제림 심판하시는 날 주님 앞에 발등상 지옥의 권세 아래 내려가기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제림의 때가 심판의 때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이룰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불신앙과 재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 못 깨닫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다 못 깨닫겠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저는 핵심, 나중에 수요일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위개 부르면 내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핵심 들어보니 핵심의 키는 그거더라고요 다른 사람 살려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문제를 줬고 그 가문을 선택하셨고 지그치그 영적문제 있게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다이슨, 여러분 보세요 다이슨 미리 이 약속을 붙잡고 드리셨습니다 그게 4경전 2장 25절에 보니까 다이슨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습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34절에 보면요 4경전 2장 34절에 보면 다이슨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치리마야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라 하였으니 이걸 들었어요 다이슨 미리 그래서 어느 권사님 이렇게 통화했는데 백신 맞아가지고 3주 동안 4경을 헤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지, 기인 저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2차 맞았는데 병원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여러분 아프면 정말 힘들어요 다이슨 뭐라고요? 요동천하지 않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자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린다면 우리 육체는 희망에 거합니다 흑암과 불씨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누리할 곳이 뭡니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처럼 육신의 세계만 보면 안 됩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에서 헤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거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주체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불러야 되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볼 때는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러울 때 너무 힘들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세요 잠잠히 어떨 때는 부르실 때도 있지만 잠잠히 목상할 때도 있잖아 계시니까 계시는데 자꾸 어디 가서 헤매요 누리셔야지 다이슨 성취되어질 그리스도는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성취되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누려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은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주님이 안 오셨고 여전히 이 크로노스라는 육신의 세계가 있고 여전히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박탈당한 사단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는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지옥에 끌고 있거나 실패시키지 죽음으로 이르게 하지 못하는 권세 상실된 권세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강에 하나님께서 그걸 꺾을 때까지 너희 제대로 믿고 꺾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령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의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바라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를 타리라 반드시 재림이 오고 반드시 심판이 오고 반드시 사단이 가칠 그날에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 테니까 기다리면서 보호자에 계신 주님 사단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옥에 갈 때까지 존재하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고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관계된 모든 것에 시공관을 초월하는 성력의 역사를 통해서 장로님들이 일어나고 안수집사님들이 일어나고 권사님들이 일어나고 교회 직분만 감당하지 말고 현장 직분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are an the burning oni sya Only aber let me ET